탈당하랍니다. 기호도가.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이 있는데 탈당하라가 나왔어요. 일단 이 얘기와 관련된 얘기부터 최근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죠.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으로 3선에 김용진 의원을 임명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친문 친명 누구누구를 따질 때가 아니라 이런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의 하나가 돼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받게 됐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주요한 인물이었고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라는 취지에서 요청이 왔고 그래서 받게 됐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조합 탈당 요구 집회를 예고했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날짜를 봐갔어요. 9월 29일 오후 2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조 문재인 당신을 잊고 싶다 그러면서 탈당 요구하는 집회를 여겠다고 예고를 하니까 당에서는 걱정을 합니다. 내부 분열시킨 일 결코 안 된다. 집회 취소해 줄 거 요청했다.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현영 전 의원님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기도 하고 지지자로 보이는데 이분들은 왜 문재인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겁니까? 강성 친명 유튜버거든요. 강성 친명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부탄을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거기는 친문들이 많이 사실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친명 지지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부담되는 뭔가 요청을 한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더라도 꼭 집회 시위 한번 해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번 돌아오는 시기에 이재명 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 내방을 하실... 곧 8일인가요? 좀 잡혀있죠? 네, 8일로 예정이 되었는데 그럴 때 아마 서로 부담되는 뭔가 그런 사전에 요청을 차단하기 위한 또 그런 예방 목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아무쪼록 지금 이런 메시지들이 결국에는 당의 그런 화합을 뭔가 분열로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안 좋은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럼 저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도 보니까 지금 한민수 대변인의 전화만을 보면 말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제2 당대표가 되면서 집권체제를 통합, 화합, 그리고 포양, 그리고 외원 확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문의 지지자들도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 탄압, TF도 아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문다혜 씨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성적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강렬하게 메시지를 내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방식으로의 메시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 이슈가 더 붉어진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강성, 친명, 지지층의 생각이 약간 다르게 거기 사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무튼 이런 내용인데요. 앞서 화면에 잠깐 나왔죠? 8일 날 지금 예방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거예요. 지난 2월에도 만남이 있었거든요. 올 초죠. 그때 모습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잡혀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할 것 같은데 홍석중 전 의원님. 지금 사실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각 수사를 지금 계기로 친명계, 친문계가 어떻게 보면 같이 막 똘똘 뭉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무슨 어떤 조직을 꾸리라고 지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 수사가 대충 끝나거나 넘어가거나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 많은 사법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조만간에 좀 수사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동맹상련의 저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분이 저렇게 다정하게 동지적인 입장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지층도 그렇고 이재명 문재인 두 분 사이도 많이 조금 기본적인 간극이 있다. 왜냐하면 2017년도 지난번 대선 경선 때부터 예를 들면 경선을 치르면서 해경궁 어떤 김시지 사건이라든지 있었고 특히 또 지난번 또 민주당 내 대선 경선할 때 이낙연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이낙연 측에서 고발 내지는 또 이슈를 제기하는 어떤 대장동 이슈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스가 되었고 그런 어떤 것들이 앙금이 양지청에는 저는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또 총선에 공천을 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총선 공천을 요약하면 민주당은 친명행제 비명행사를 했다는 어떤 그런 말로 요약이 되는데 그 비명의 대다수는 사실은 또 친문 또 인사들이 또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공천에서 이재명 대표가 친문의 어떤 세력을 상당 부분 잘랐다. 뭐 이런 어떤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두 분이 이제 동병상리는 입장은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시각은 지지층도 그렇고 그런 어떤 반목과 갈등의 뿌리가 저는 굉장히 깊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문재인 이재명 또 정치인의 만남이 예정된 사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아주 미묘한 묘한 사항에서 나와서 좀 주목받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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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